엄지발톱이 핀 멍이 든다 아플 때까지 네요 JPN 저도 제가 그래요 익숙해지면 고단계 지나가면 괜찮아요 자주 차면 괜찮은데 한번 차고 또 일주일 쉬었다 한번 차고 그러면 그게 반복이 되고 한번 멍들었어도 계속 차다 보면 거기 이제 멍도 빠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죠 사이즈가 작은 건가요 그렇죠 사이즈가 딱 맞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발이 안에서 움직이고 충격을 계속 받으니까 그런 거죠 그게 작다고 봐야 되느냐 딱 맞다고 봐야 되느냐 하는 다른 문제